인플레이션 우려가 국고채에도 여실히 반영됐습니다. 국고채 10년물은 전일보다 오른 2.156%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3년물의 종가는 전일보다 오른 1.123%입니다. 고객예탁금은 12일을 기준으로 71조 5,96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 전일보다 2조 4,365억원이 늘었습니다. 신용장구는 12일을 기준으로 23조 71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일보다 1,493억원 증가했습니다. 신용장구는 사흘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코스비지수는 13일 전일보다 1.25% 내린 3,122.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틀째 주가가 급락했습니다.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.59% 떨어진 951.7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민감한 코스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원vil공 Neo0 954.476 example 하면서 rev 예 述 우리는 얻에게 acceler производ 는 ibe 진